밤 10시 정도 됐는데 누가 이렇게 부엉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. 내려가 봤더니 그 할머님들이에요. 두 할머님이. 아유 저 밥 좀 주세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미역국 이렇게 해가지고 밥 판다고 그랬군요. 오이. 그걸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여쭤봤어요. 어디세요? 사시는 곳이 충청도 어디라고 하시더라고요. 전날 도착해서 하루 주무시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. 새벽 6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. 저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험난하게 여기까지 올라가셨을까.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.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잘되라는 그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거기서 막 갑자기 훅 얽매이더라고요. 할부님 생각도 나고 어머님 생각도 나고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동이가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재동이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할머님이 생각이 나고 그런 재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막 할머님 어머님의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. 정말 우리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.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. 그 종교를 따라서.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어르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.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도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어디 가서 그방 찍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리치고 수맥도 다 피했으니까 네? 기도할까요? 그럴까요? 어머님한테 영상편지 오래간만에 한번 띄오세요. 제가 인감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시고요. 어머님이 그래도 어머님한테 인감 몇 개 놨잖아요. 어머님 급해서 인감... 절대 주지 마세요. 잊어버렸다고 하시고 사실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부디 건강하게 제 막내들 민정인 손자 보시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독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술 없는 집에 사실 미래의 부인분께 그래요. 토마토 갈아주시면 네. 영상편지 하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토마토의 여인한테 네. 나의 토마토에게 그 토마토 주스 제가 갈아 드릴게요. 이야! 이야! 이게 뭐야! 토마토 주스에 골 넣어도 되죠? 아! 아! 더 좋습니다. 평생 갈아 드리겠습니다. 아! 이야! 그리고 제로 세팅 돼 있습니다. 아! 아! 믿고 던져주시면 행복하게 네. 아주 평생 사랑 받으면서 분명 사실 겁니다. 또 미래의 로맨틱 하면서도 네. 아니 지금까지 이 TV본 분들이 어머 너무 허당이다. 저렇게 사기당하고 저 누가 시집하겠어. 네. 이랬단 말이에요. 마지막 반전이야. 그래 딱 있네요. 토마토 내가 갈아준다. 이야. 골 넣어도 돼요? 골 넣어도 돼요? 골 넣어도 돼요? 골 넣을 만큼 했습니다. 더 이상의 인생이 안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. 이게 진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미래를 기대하게 되잖아. 그럼요. 그게 그게 가장 중요하죠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아 진짜 난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. 아 그래? 진짜.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우리 김민정 씨의 최종 꿈은 뭡니까? 최종 꿈이요? 이제 배우로서 도약하는 거죠. 네네. 제일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쑥스러울 때가 누구의 결혼식이나 어디다 제 이름으로는 화음이나 조화 부를 때 앞에 그냥 처음에는 연예인 김민정 이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. 자신 있게 가자. 배우 김민정. 그럼요. 그러고 제가 쑥스러운 거예요.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못하니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내가 동요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제가 어디 꽃을 보내드려도 배우 김민정으로서 자신 있게 보낼 수 있는 명품 배우 김민정. 옆에다가 제로 세트. 제로 세트. 그리고 또 영화제 가면 레드카펫 좀 쉽게 당당하게. 아 그럼요. 요만해도 부산 영화제에 이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아 밟는데 뭔가 자신이 아하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당당하게 걷게끔 감독님 어떤 감독인지 모르겠습니다.